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리뷰할 책은요. 일일일출 돈 버는 습관이란 책입니다. 아마노 바니라는 분이 지으셨고요.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. 이 책을 지으신 분이요. 세무사세요. 8살 때부터 용돈기입장 쓰는 습관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부모님께서 용돈기입장을 쓰지 않으면요. 용돈을 안 주셨다고 합니다. 그런 습관이 이제는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요. 이상하다고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. 20년 이상 가계부를 쓰셨다고 하는데요. 하루에 10초만으로도 자꾸만 돈이 쌓이는 한 줄 가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가계부의 중요성을 또 깨달으신 거겠죠. 그래서 하루에 한 줄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도요.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요. 돈을 차곡차곡 모으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하루 한 줄 돈 버는 습관의 핵심은요.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. 제일 먼저요.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지출 중에서요. 신경 쓰이는 지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. 신경 쓰이는 지출 중에서 절약 항목을 한 가지를 딱 정하라고 하네요. 한 가지만 먼저. 돈을 쓰면서 왠지 잘못 쓰는 것 같고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닌가? 그러면서도 막상 쓰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. 그런 지출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항목으로 정하는 겁니다. 이걸 줄이면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출 항목을 찾아보라고 하네요. 두 번째는요. 지출할 때마다 기록한다. 나중에 하자. 나중에 해야지. 이렇게 마음 모으고 잊으니까 바로 가계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거나 아니면 꼭 영수증을 챙겨서요. 모아두셨다가 적으라고 하네요. 세 번째는요. 일주일이나 한 달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합니다.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. 한 달이면 너무 짧잖아요. 1년도 아니고 그런데 한 달 정도 해서 자신의 지출 상황을 파악하면 된다고 해요. 한 달 정도 해서 자신의 지출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얼만큼 썼구나. 어느 정도 썼구나.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루에 한 줄씩 가계부를 쓰면요.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게 되고요.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해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돈은 버는 데 어디서 돈이 세나 또 어디서 세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요. 당장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절약한 돈은요. 그냥 두면 안 되겠죠. 저축을 하시던가 또 내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그걸로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또 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. 뭘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축하거나 그죠? 좀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요. 저는 또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가계부를 20년 쓰고 있는데요.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들어요. 처음에는 뭐 어렵지만 쓰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계부를 쓰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영수증을 꼭꼭 챙겨옵니다. 저기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꼭꼭 챙겨오는데요. 중요한 거는 간단해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가계부가 복잡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계부를 쓰시고 싶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정말 그 학생들이 쓰는 용돈기 입장 있죠?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. 그러면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. 이분이 또 설명해 주시기를 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. 저자분이 생각하는 낭비의 판료소가 있습니다. 낭비의 판료소. 아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책을 읽다 보면요. 재미있어요. 낭비의 판료소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예정이 없던 물건을 사는 거. 예정이 없던 물건을 왜 살까요? 홈쇼미 아 그 채널 보다가 예 무신고 돌렸다가 예 어 저거 마음에 드는데 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. 두 번째는요. 남 따라갔다가 사는 거. 아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불러내죠.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. 예 뭐하니 나와라. 가면은 사야 되겠죠. 하나라도 손이 허전하니까. 세 번째는요. 구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. 아 볼 때는 굉장히 필요 있어요. 정말 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박스채 박스채 코이 예 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요. 눈앞의 어 유혹에 빠져서 사는 거. 이것도 맞죠. 마찬가지죠. 그냥 따라갔다가 보면 아유 예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 많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. 그저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. 오며 가며 늘 사던 것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손이 저절로 다가갑니다. 아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정말 예 손을 뻗어서 그냥 카트에 집어넣게 되죠. 여섯 번째는요. 단지 신상품이라서 사는 거. 일곱 번째는 남을 의식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는 거. 여덟 번째는요. 그 지출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. 그 지출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. 사면서도 미안하고 뭔가 죄책감이 들면서도 결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거. 아 재밌습니다. 사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? 아 참 갈등이 이럴 때 정말 많이 되죠.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보고 놓고 다시 갔다가 다시 짚고 아 참 저는 이제 이 낭비의 판류서를 읽으면서요. 어머 진짜 맞아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는데요. 그동안 우리가 그 돈 버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잖아요.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그죠? 돈을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많이 벌고 아 그랬을까 뭐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면요. 지금부터는 좀 낭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낭비를 그동안 무시를 하고 돈 버는 일에만 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.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낭비란 뭘까요? 이렇게 제가 또 스스로 속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낭비에 대해서도 예 정리를 해두셨습니다. 낭비에는요.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. 두 가지 패턴 참 책을 읽다 보면요. 뭔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저자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좋아요. 뭔가 정리된 거를 이렇게 딱 읽으니까 그죠?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. 낭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. 첫 번째가 뭐냐면요. 1회당 지출액은 크지만 지출 횟수는 적다. 맞죠. 그죠? 1회당 지출액은 큰데 지출 횟수는 참 적어요. 가전제품 살 때 냉장고 자동차 세탁기도 바꾸고 그럴 땐 나가는 돈은 한 번에 크지만 자주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죠? 그래서 횟수가 적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. 이렇게 자각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1회당 지출액은 작지만 지출 횟수가 많다. 맞아요. 자주 사는 것들이 있어요. 자주 사다 보니까 이게 낭비인지 모르고 계속 사는 거죠. 나중에 봤더니 있는 게 또 있고 그런데 이제 모이면 의외로 많은 금액이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가계부를 한 번씩 제가 들여다보거든요. 그러면 정말로 사는 것들은 항상 자주 사요. 그리고 이제 안 사는 것들은 어쩌다 한 번 사는 것들은 정말 큰 금액이고 낭비의 두 가지 패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. 절약에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몇 백 원 몇 십 원 몇 천 원을 절약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면요. 오히려 자잘한 절약이 더 가난한 체질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한테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죠?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더 나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. 그 몇 십 원 아낄려고 좀 길게 먼 데까지 나가거나 몇 천 원 아낄려고 버스 타고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거죠.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또 책을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요.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친구랑 차 한 잔 마시러 이렇게 가려다가 또 동료랑 맥주 한 잔 마시러 가려다가 지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단 게 먹고 싶다. 초콜릿 하나 먹어야지. 뭐 이래서 살려다가 손을 뻗으려다가 아 아니지 이건 낭비지. 이런 지출은 낭비야. 막아야 돼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하다가도 어떤 거절 전략을 짜지? 짜야지?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좀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아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힘든데 친구들 만나서 동료들 만나서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수다 떨고 하는 재미도 없다면 너무 몸이 건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언뜻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작가분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겠죠. 그죠? 그래서요 자신의 소비습관을 아는 것도 그것부터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우선 하루 한 줄만이라도 가계부를 쓰셔서요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가계부를 쓰시고요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